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눈에 띄었고요.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먼저 UPS가 먼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국제 배송 수요가 줄면서 3분기 매출은 줄었는데요. 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3분기의 순이익이 25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가량이 증가했고요. 또 조정 순이익은 2.99달러로 역시나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13%로 전년보다 더 높아졌고요. 특히 미국 내 매출이 8.2%가 증가하면서 153억 7천만 달러로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국제 매출이 1.7%가량만 증가한 48억 달러에 그치면서 국제 운송은 줄고 미국 내 매출이 늘면서 3분기 순이익 증가를 미국 내 매출로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UPS의 주가는 장중에 3%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 직전에 하락 전환하면서 소폭 약복 합건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실적 발표로 주목을 끈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제네럴모터스도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3분기에 조정 순이익이 43억 달러 그리고 주당 2.25 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419억 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기대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경쟁 업체인 포드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3분기 조달 부품 비용이 10억 달러 이상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자동체 업계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GM이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을 내놨다고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GM은 어려운 외부 환경이 제품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2분기 이후에 주문 차량 9만 5천 대 가운데 현재는 75%가량이 완성돼서 연말에 고객 인도까지 앞두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GM의 주가는 3.7% 크게 오르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자동차 업계 전반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카콜라의 3분기 매출이 또 실적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3분기 매출이 110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69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3분기 코카콜라의 영업 이익률은 27.9%로 1년 전보다는 1%가량이 낮아졌는데요. 환율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주스 부문의 매출은 늘진 않았지만, 탄산음료 부문, 그리고 스포츠 음료, 커피 부문의 매출이 상당히 늘면서 전체 판매도 4%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코카콜라는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연간 실적 전망도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사는 연간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5에서 6%에서 6에서 7%로 높여잡았고요. 또 매출 성장률도 14에서 15%로 기존보다 높여잡았습니다. 코카콜라의 주가 역시도 시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간밤에 2.47% 상승하면서 역시나 좋은 실적과 함께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메타의 채팅 앱, 왓츠 앱이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영국과 아랍에미리트, 홍콩 등 전 세계에서 왓츠 앱 이용자들이 SNS를 통해 먹통 현상을 호소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날 다운디렉터에 접수된 서비스 장애 신고 건수만 약 7만 건에 달했습니다. 메타는 서비스가 재개된 이후에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불편해 사과드린다고 말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 규모나 원인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왓츠 앱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인도에서 축제 시든을 맞아서 안보 인사가 급증한 데 아마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왓츠 앱은 지난해 10월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함께 동시자발적으로 먹통 현상을 빚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 장애는 암호화폐나 원유 거래까지 번지면서 영향을 크게 미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차질을 빚었던 메타의 채팅 앱인 왓츠 앱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